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피베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앨범을 두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67 68 69 입니다 현성군하고 교환을 하면서 받은 건데요 한번 그래도 오래간만에 예 동전을 한번 90주 동전을 적통을 한번 보시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보시면 예 동전 중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67년도 예 동전이죠 어 지금 약간 사용자 애들이 사용자 애들이 10주가 좀 약간 아 주춤 합니다 음 가격이나 이런면에서도 좀 약간 그 오류면에서 백주 뭐 이런 것들이 미사용 하고 50주로 치고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싸게 팔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근데 굉장히 그 10주는 그 전통적으로 뒤집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싸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집으면 이제 그 특련도 찾으면 가격이 사실 이게 뭐 700원이다 그래도 500원 700원 해도 벌써 50배 시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집으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마 뒤집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7년도는 지금 어 발행량이 어 2250만 개 입니다 2250만 개 발행 이에요 어 어 67년도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 2250만 개 발행은 뭐 그당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뒤집으면 67년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잘 나와요 67년도가 굉장히 그 잘 나오고 아 많이 그 그 뒤집으면 아 깨끗한 동전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67년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세척 동전 인것 같아요 예 세척 동전도 나오고 이렇게 여긴은 68년도 어 68년도는 이제 3천 5백만 개죠 발행량이 살행량이 3천 5백만 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집어서 굉장히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68년도가 어 거의 66년도 다음으로 귀하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음 가격은 67 68 69 가 비슷합니다 그 어 5원은 5원은 67년도가 굉장히 요새 좀 비싸게 거래가 되더라구요 가격이 좀 더 있고 그렇지만 10원짜리는 어 이상하게 67 68 69 69도 발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게 있어요 예 적동 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 굉장히 가격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나오면 거의 예 가격이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적동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적동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색깔도 있고 음 음 그 세척을 해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것 같아요 예 69년도 네요 69년도는 발행에 4천 6백 5십만 개입니다 4천 6백 5십만 발행량이 생각보다 예 굉장히 많아요 어 이 당시에 그 아마 10원짜리가 쓰임이 굉장히 많아서 발행량을 급격히 늘린것 같아요 이 뒤로 어 70년도 나 그 아 72년도는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 이 당시에 이제 그 어 제가 알기로는 아 라면 그 다음에 과자 뭐 이런 것들도 다 거의 예 10원에서 20원 50원 예 이런 버스 이용까지 예 50원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의외로 10원 짜리가 사용량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 69년도도 적동 이에요 적동 이고 어 용은 세척할 세척 같네요 예 적동이고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 적동 세척하면 뭐 어떠냐 뭐 그렇게 하는데요 예 개인 취향으로 세척을 하셔도 되고 예 세척을 뭐 굳이 뭐 하지 마라 근데 뭐 파실거면 굳이 뭐 세척을 안 하셔도 예 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그 세척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요새는 많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척한 것도 굉장히 뭐 잘 팔고 예 그러기 때문에 세척 했다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세척한 걸 가지고 약간 그 고등급 이라고 해서 그렇게 파시면 예 안 될 것 같구요 예 정직하게 서로 사고 파는 예 그러면은 뭐 세척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69년도도 예 이렇게 많네요 근데 현성군은 이 뒤집은 연도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어 그러니까 올해 뭐 올해 시작하시거나 아 이제 구하기가 힘들겠죠 예 사용자의 롤을 요새 잘 안 주는 곳이 많고 예 그러기 때문에 구하시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구하실 수 있고 뒤집으신다면 어 지금 시작하시게도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예 음 지금 시작하셔서 물론 이제 서울 지역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서울 지역 거 굉장히 뒤집다가 지금 뒤집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은 뒤집기를 해도 거의 66, 67, 68, 69, 45, 73, 75 같은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현성군은 이제 군산이니까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서울에서 이것을 뒤집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래도 50주롤이나 10주롤은 아직도 뒤집기를 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예 지금 안 하시면 아마 늦으실 것 같아요 내년서부터 화폐정책이 계속 뭔가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 도완도 바꾼다 뭐한다 뭐한다 계속 예의가 나오잖아요 동전 없는 사회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화폐정책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화폐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가운데서 만약에 10주롤이나 10주나 50주, 100주 같은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아마 10주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50주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니켈이나 굴이나 지금 가격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입니다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기차 보급 2030년 되면 2030년뿐만이 아니라 그 포드도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50% 50% 까지 전기차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점점 좀 늘려가지고 100%로 메이저 회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바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니켈은 점점 좀 소모가 되고 동전을 만들 수 있는 니켈 가격은 점점 높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기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주화들이 더 인기가 있겠죠 꼭 뭐 돈 때문에 모으시는 건 아니고요 예 저 오늘 돈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구주화 적동은 보면 벌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지금 수집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적동주화를 모으시기를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였고 오늘은 현성분학 교환한 67, 68, 69, 10주를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